펀치 기계의 신기록 경쟁을 하듯 힘을 과시하는 세계의 오늘인데요. 그런 시끌벅적한 국제정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문희정,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얘기를 조금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저는 사실 우리나라 대선보다 미국 대선에 실시간으로 개표현황을 제가 아예 워싱턴포스터를 켜놓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주별로 또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승패가 갈려가지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구나. 트럼프 압승. 네, 정말 압승. 312명. 우리 270명이 보통 538명이니까 전체가 270명의 과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 예측돼 여기저기 보면 272대 268 이런 식으로 박빙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압승이 나왔어요. 오늘 이거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주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텃밭, 공화당 텃밭 이런 데들은 일찍 결정이 되고 사실은 그 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굳은자라고 하잖아요. 고스톱 용어로 굳은자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아니면 텍사스 이런 데들은 이제 다 일찍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선거이기 전 마지막 주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 거의 바뀌지 않는 그 주별 지지 정당 그 숫자에 따르면 선거인단이 해리스가 226명이고 트럼프가 219명이고 그 다음에 7개의 경합주에서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다. 그래서 늘 이 경합주에서 어떻게 표를 나누어 가질 것이냐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 해리스가 226.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텃밭에서는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93명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갔네요. 다 가져간 거죠. 트럼프가. 몽땅 다 가지고 와서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사실 원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이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노동자 계층은 원래 민주당 지지거든요. 그리고 왜 전통적인 공화당 하면 사실 중산층 이상의 백인 중심의 정당이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흐트러지기 시작한 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거든요.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그 공화당 전통적인 공화당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정치인들이 많이 뒷전으로 밀려나고요. 심지어 은퇴를 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정당으로 바뀌면서부터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상하게 원래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저학력 저소득 백인 이런 사람들 노동자 계층 노동자 계층들이 사실은 트럼프한테 많이 흡수가 됐죠. 그래서 공화당의 지지 성향 자체가 굉장히 저변이 확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은 굉장히 고학력에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상당히 조금 더 까다로운 층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미국의 대선이나 이런 유권자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유권자 재정렬 리얼라이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한 번 크게 일어났던 게 미국이 원래 남북전쟁을 하고서 남부가 민주당이 기반을 했고 북부가 공화당이었죠. 링컨이 그래서 공화당 출신이었고. 그렇죠. 링컨이 공화당 출신이죠. 대도시 중심으로 링컨이 그러니까 공화당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이런 농민들 중심으로 남부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이 있었는데 이게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거쳐서 이게 쫙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이유들 이런 걸로 해서 남부가 그래서 원래 텍사스가 민주당이 더 우세했던 데인데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여기 공화당이 우세 지역이 되고 오히려 북부의 뉴욕이나 이런 데는 공화당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데인데 민주당이 유권자 재정렬이 한 번 미국에서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유권자 재정렬이 일어나나? 그 생각이니까 이게 이거의 학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노동자계층을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 트럼프 쪽으로 지금 공화당 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게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긴 한데요. 소위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정치에 좀 무관심한 층들에 대해서 기성 정당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이번에 미국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엘리트화됐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기득권층이 돼버린 나머지 이 정치인들이 그 정치로부터 무관심한 사람들을 굳이 끌어들이려고 설득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사실 그런 층들에게 손을 내민 극우 정당들이 표를 얻기 시작하고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입성을 하고 그들의 힘으로 그리고 미국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관성화된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는 기성 선거 시스템이랑 비교해 본다면 많이 다르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굳이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할까 왜 하지 정치인이라면 원래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인데 라고 했던 공식들을 다 깨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치 무관심층 그리고 또는 기성 정치인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엘리트화된 정치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등한시했던 세력들에게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울림을 줬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러스트벨트 지금 경합주 7제 중에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면 북부에 있는 5대5라든지 이 근방에 있었던 쇠락한 공업지대 이걸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민주당 쪽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다 가져갔잖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민주당 측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죽하면 블루월.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상징 색깔인 파란 벽을 이룰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당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08년 2012년 오바마가 당선될 때는 거기서 당연히 오바마를 찍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트럼프를 찍 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다시 바이든이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트럼프로 바뀌게 되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미국 내 일자리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자 이것 자체에 대한 프레임 그 의제 선점을 민주당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의제를 누구한테 뺏기냐면 트럼프한테 뺏기죠.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 해외에 공장 있는 기업들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내가 만들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한 공업지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 주는 트럼프한테 훨씬 끌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원래는 미국 최대 노조들이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안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최근에 여러 선거들을 보면 펜실베니아에서 이긴 사람이 거의 대선도 이겼더라고요.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펜실베니아가 가져왔고 그전에는 트럼프가 가져왔고 그전에는 오바마가 가져왔고 그전에는 부시가 가져왔고 이런 식의 역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선거 전략에서 뭔가 해법을 못 찾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썬벨트. 썬벨트는 쉽게 얘기하면 남부 지역이죠. 남부의 경합주. 일조량이 좋은 곳. 그쪽인데. 애리조나 네바다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도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이런 쪽 일조량이 많은 남부 지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색채가 조금 가미가 되면서 그러니까 남부 쪽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보수적 성향으로 많이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특히나 불법 이민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조건 반 이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 이민을 추방하고 합법적 이민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고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사는 나라인데 당연히 그 소수 인종들은 민주당 지지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크게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수 인종들 중에서도 기득권화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자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 불법 이민자로 인해서 본인들의 위치까지 위협받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의 숫자가 한 6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라틴계거든요. 라틴계가 한 17 정도 되고 흑인이 한 12에서 14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아시아 한 7% 6 7%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기득권화된 쪽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민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국경을 좀 더 세게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국경 문제도 힐러리 클린턴만 해도 불법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의제마저도 뺏어와버립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반대 급부적으로 포용력을 보여야 되고 사실은 민주당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리고 가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것들에 약간 좀 발목이 잡힌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인들 실제로 그 썬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만 하죠. 좋은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별로 거슬리지 않는 얘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대놓고 불법 이민자 다 막아야 돼. 국경 다 세워야 돼.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 계속 불러들여 가지고 니들 삶을 위협하고 있잖아. 그게 미국을 위한 거야. 진짜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위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난 합법 이민자예요. 그러면 난 미국인이지 내가 특별히 그 소수 인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판단 미스가 민주당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너무 엘리트화됐고 너무 기득권에 안주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고 대처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2016년에도 트럼프의 어떤 기조가 지금 이번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당했으면 뭔가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캠페인이라는 건 캠페인과 캠페인이 붙는 거고 이쪽에서 뭔가를 선점해버리면 이거를 반대의 얘기를 하든지 무시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무시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반대하기에는 또 이쪽에 사람들이 혹하고 있고 이게 전략적으로 뭔가 처음부터 좀 지는 판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이번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수 인종 아니면 유색 인종들이 더 이상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특히 학력 수준으로 굉장히 나눠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조리냐 아니냐가 그렇게 이제 확연하게 갈렸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그게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 대한 굉장히 뿌리박힌 편견이 하나 있는 게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합리적이고 고학력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국인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대학을 갈까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리적이고 거의 대부분 고학력자인데 왜 트럼프가 될까요 그러니까 에이 그거는 너무 이상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널드 트럼프는 더 이상 일탈이 아니다. 이게 미국의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고학력층은 점점 소수화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학력층들의 실업률과 고졸 이하의 실업률 자체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경제를 막 잘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학력층이 느끼는 어떤 민생고와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이 느끼는 민생고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it혁명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거기에는 대졸자들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의 수요가 많지만은 지금 이제 레드넥이라고 보통 불리죠. 목이 빨간 햇볕에 익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법인자들 와가지고 내 자리에 막 찾아가고 저임금 자리 지금 경쟁하고 있고 뭐 이런 불만들이 지금 쌓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물가는 지금 엄청 비싼 거예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네. 그러니까 고학력층들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 지지로 많다고 그러죠. 특히나 고학력층 중에서도 여성들은 이제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 지지층이 점점점점 폭이 좁혀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층들이 투표에 있어서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번에 드러난 모습 중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굉장히 결집을 했어요. 투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투표장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바이든 때보다 훨씬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은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포기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민주당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트럼프 이유를 좀 트럼프 시대를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뭐가 달라지나요? 1기 때는 트럼프는 본인이 본인이 대통령이 될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꾸려야 되잖아요. 본인 옆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추천받아요.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괜찮아. 대충 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트럼프 뒤통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도 트럼프 방식은 탑다운이잖아요. 본인이 결정해서 야 해 이랬는데 밑에 사람들이 다 그걸 반대하고 어떻게든 막고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공화당에 이를테면 보수주의자들 아니면 네오콘들이 보기에도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정치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동안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는데 기성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난 4년간 쉐도우 내각까지 꾸릴 정도로 이를 갈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기와 1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2기 트럼프 내각은 완벽한 트럼프 충성파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트럼피즘에 완벽하게 동화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트럼프의 장녀인 이반카와 유대인인 그 남편 제로드 쿠쉬너가 굉장히 앞에 선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없어요. 대신에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계속해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내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트럼프보다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의 그렇죠. 예스맨들을 뽑겠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트럼프에게 충성할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어쨌든 한 번 이렇게 빠지고 다시 된 거니까 또다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미국은 수정헌법에 보면 두 번 이상 대통령이 못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연임 재선에 대한 고민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완벽하게 자기 말을 따라 줄 사람들로 쫙 꾸려질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고 국무장관의 루비오 상원의원 국가안보보좌관의 마이크 와이츠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예요. 지금 2분밖에 안 나왔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까지 하면서 뭔가 트럼프하고 뭔가 궁합을 맞춰보겠다. 인간적인 유대를 맺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과제들은. 네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의 외교적 협상력을 가지느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걱정인데 트럼프는 저는 본인이 지난 임기 때 가장 아쉬운 지점에서 이번 임기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이 북미 정상회담에 실패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김정은이라든지 푸틴 시진핑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들과 계속해서 상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정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 스트롱맨들하고 유독 라이벌리를 느끼는 건지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해요. 부러워하고 좋아하죠. 트럼프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지난 임기 때 부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 그래서 내가 취임하면 딱 하루만 독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굉장히 부러움의 표현입니다. 거기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탑다운으로. 아마도 북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실제로 만남을 제일 최우선시 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던 시기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완벽하게 꼈죠. 그리고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트럼프는 노벨평화상 얘기까지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 해결을 하면 그런 거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통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짧게. 글쎄요. 그거는 좀 보수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다 똑같이 강하게 나갈 겁니다. 기본 관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을 겨냥해서 뭔가 더 나쁘게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슷하게. 그냥 비슷하게 다른 나라들하고 다 똑같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환율 1,400원 넘고 지금 코스피 2,500 지금 때로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 참 걱정되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국경없는 문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